우리가 앞에서 뭘 봤냐면 문벌 귀족이 집권했던 시기의 스토리도 봤었고 문벌 귀족의 특징도 봤습니다 이 문벌 귀족이 등장했던 시기가 언제요? 채승로인 시무이 18조 건의를 받아들여서 유교 정치를 냈던 성종 때 성종 때 문벌 귀족이 등장을 했고 지방에는 향리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종 때 드디어 고려는 처음으로 이민족과 싸웁니다 바로 거란역 거란역 거란요나라와 한판 붙게 되는 거예요 거란의 위치가 여기고요 그리고 여진족의 위치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 중국에 송나라가 있었던 거예요 여기는 고려가 있고요 고려는 기본적으로 송나라와는 어떻게 지냈을까요? 알라비우, 알라비우, 알라비우 형, 알라비우 송나라와는 대빵 사이좋게 지냅니다 그리고 여기에 거란가는 또 둘의 관계가 어떨까요? 고려는 거란가는 사이가 나빠요 기억나요? 예전에 거란요, 거란요나라가 누구를 멸망시켰어요? 고구려를 계승했던 발해를 멸망시켰잖아요 그리고 또 고구려를 계승했던 나라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태조왕권의 고려죠 그러니 고려는 어디 감히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를 멸망시킨 주제 짜죽 꺼져 짜죽 꺼져 꺼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란과는 사이가 엄청나게 나쁩니다 그리고 거란이 친하게 지내겠다고 낙타를 보내자 낙타를 굶겨 죽이기도 해요 그 정도로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그렇다 보니 거란은 항상 고려가 찝찝한 거예요 왜? 당시 고구려와 수나라, 당나라가 요기 지역에 넘버원 자리를 놓고 요서 지역을 놓고 싸웠던 것처럼 거란과 송나라가 중국의 넘버원, 요서 지역의 넘버원 자리를 놓고 둘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고려는 송나라와는 친하지만 자기와는 사이가 나쁘잖아요 항상 후방 뒷통수가 간질간질합니다 요거 정리하고 들어가자 라면서 야호, 야호, 야호! 쳐들어오는 게 바로 거란의 1차 침입입니다 시간 순대로 가야 돼요 일단 성종 때 거란 1차 침입이 벌어지는데요 이때 또 바쁘지만 거란족이 되어줘야 됩니다 바빠요 그렇습니다 거란족이 되어줘야 됩니다 거란족 자 1차 침입부터 볼 거예요 거란의 1차 침입은 배경이 뭐예요? 고려는 계속 친송정책, 송나라와만 친하게 지냅니다 우리랑 친구하자 친구하자 짜자꺼자 짜자꺼자 그러자 야호! 쳐들어오는데 이때 송령씨, 송령씨, 송령씨 소송령씨가 대군을 끌고 쳐들어옵니다 고려 성종 때 이때 고려 내부에서 난리가 나요 오오오오! 거란이 온다! 거란이 온다! 우뚝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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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뚝하지? 이때 시험에 나오는 전하 신서희 아래옵니다 제가 송령씨를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라면서 송령씨를 만나러 가죠 그리고 그 유명한 외교 단판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서희가 이런 얘기를 하죠 송령씨, 송령씨, 송령씨 내 얘기 좀 들어보세요 송령씨, 아? 송령씨, 사실은 우리 고려는 너희와 친구를 넘나 하고 싶었어 근데 친구를 하려고 가려고만 하면 여기 있는 여진족이 와서 계속 방해를 하더라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강동육주 강동육주라는 땅을 우리한테 주면 너랑 친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주면 안 되겠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송령씨가 여러분들이 초딩 때부터 들어왔던 시대의 슈퍼 멍텅구리 송령씨 음! 음! 어? 줄 거야? 음! 음! 땅을 줘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보 멍텅구리를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여기에 배경이 있어요 서희는 당시 국제정세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거란이 대규모 군대를 끌고 송령씨가 여기를 쳐들어오자 그 틈에 송나라가 빈집터를 하러 간 거예요 졸지에 자기네 본거지를 뺏기게 생긴 겁니다 그러면서 고려의 이 강동육주를 달라는 걸 오케이 콜 받아들여줘요 대신 조건이 있죠 고려야, 고려야, 응? 강동육주 줄 테니까 이제 우리 친구하는 거 맞지? 어! 친구 맞아, 친구 맞아 그러면서 끝나는 게 바로 거란의 1차 침입입니다 그리고 2차 침입을 봐야 돼요 2차 침입의 배경은 또 뭐냐 여전히 고려는 칭송정책을 펼칩니다 거란이 꽝당해요 고려야, 고려야 이제 우리 친구 맞지? 친구 맞지? 그러자 우리는 이런 미팅댓기 어디서 고구려를 계승한 바래를 멸망시킨 주제 짜죽 꺼져, 짜죽 꺼져 꺼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란이 이씨, 이씨, 야, 우리 친구 하기로 했잖아 이씨, 그럴 거면 강동육주 돌려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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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우리는 고구려를 계승해서 고려 옛날부터 이거는 고구려땅 그러므로 우리 땅, 우리 땅 심지어 니들 땅도 옛날에 고구려땅 우리 땅, 우리 땅, 우리 땅 사기를 당한 거죠 그러자 이때 핑계를 만듭니다 어떤 핑계? 여기는 심하니까 간혹 가면 등장하는 거긴 해요 선지로 강조의 정변이라 그래서 강조가요 정변을 일으킵니다 원래 있던 목종을 폐위시키고 현종이라는 왕을 바꾸게 되는데 이걸 핑계로 쳐들어와요 얼턱구니가 없죠 우리가 바꾸는지 말든지 쥐들이 왜 근데 명분을 만들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쳐들어 놓은 게 바로 거란의 2차 침입입니다 한 번 사기를 당했잖아요 거란에게 탈탈탈탈탈탈탈 털리는 거예요 거란이 작심하고 쳐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이때 당시 강조의 정변으로 왕이 올랐던 현종 현종이 개경을 떠나서 나주까지 피난을 갑니다 이때 얘기를 하죠 암소리 어? 암소리 잘못됐다 거란 잘못됐다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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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맞다 친구 맞다 강동육주 돌려줄 거야? 어 돌려줄게 돌려줄게 친구 맞다 친구 맞다 이제 송나라랑 친하게 안 지낼 거야? 응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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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지낸다 안 지낸다 그러자 거란이 니들 사기 쳤잖아 믿을 수가 없다 새해가 되면 느그 왕이 직접 우리나라에 와서 특산품 갖다 받쳐라 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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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끝이 나요 그러면서 돌아가는 거란군을 빠바받 돌아가는 거란군을 빠바받 치는 아저씨가 있습니다 그 아저씨가 바로 양규예요 그러자 거란이 으잉? 너 뭐야? 암소리 응? 암소리 미안하다 몰랐다 몰랐다 우리 왕이랑 너희랑 친하게 지낸 거 이제 알았다 미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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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끝나는 게 거란의 2차 진입입니다 그리고 또 가야 돼요 뭐 이제 3차입니다 3차는 또 왜 일어나냐 끝나고 나니까 거란이 얘기를 하겠죠 야 고려야 우리 친구 맞지 친구 맞지 이런 미팅 듣기 어디서 고구려를 계승한 바라를 멸망시킨 주제 짜자꾸자 짜자꾸자 또 꺼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씨 또 거짓말 강동주 돌려줘 돌려주기로 했잖아 음 음 음 음 우리는 고구려를 계승해서 고려 옛날에 저기는 고구려 땅 우리 땅 우리 땅 우리 땅 니들 왕 새해 선물 주기로 했잖아 못 감다 못 감다 우리 왕 멀미가 심하다 못 감다 못 감다 못 감다 자 또 거란이 당했어요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참 잘하고 있는 건데 3차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짜증도 이런 짜증이 없습니다 거란이 또 이래서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3차입니다 그런데 3차 침입은 우리도 절대 멍때리고 있지 않습니다 기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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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침입은 강동 육주 안에 있던 기주 기주라는 곳에서 기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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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 아이템 기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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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강창 장군이요 강강창 장군이 강동 육주 안에 있는 기주에서 거란족을 박살내버립니다 기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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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란 강강창 기주대첩 승리를 거두는 거예요 우리도 세 번째는 멍때리고 있지 않습니다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끝나고 나서 이후에 어떡하냐 또 오랑캐가 쳐들어올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수도 개경에 나성, 성을 쌓고요 그리고 국경 지역에 오랑캐가 오는 걸 막기 위한 천리장성을 축주했던 게 강강창의 스토리입니다 자,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 문벌 기족이 직군했던 시기에 첫 번째 스토리가 거란의 1차, 2차, 3차 그리고 서희, 소송령 또는 양규 얘기 강강창 얘기 던져놓고 샤랑샤랑골랑꽁 셋 중에 하나 던져놓고 다음 자료와 관련된 민족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거란가의 스토리를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나왔으면 2차, 3차가 정답이고 2차, 3차가 하나 던져 들어갔으면 나머지가 또 정답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연도 흐름 문제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렵게 나오면 그래서 시간 순대로 정리를 해야 되는 거고 또 어렵게 나오면 이거를 1번, 2번, 3번 뒤에 나오는 스토리까지 해서 기응, 니은, 디귿, 리을 시간 순대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그리고 강동육주, 기주대첩, 강강창 얘기 던져놓고 다음 사건 직후에 볼 수 있는 내용으로 오른 것은 개경의 나성, 천리장성을 축주하였다 그리고 불교, 몰빵, 고려 오랑캐가 쳐들어오자 불심으로 오랑캐를 무찌르기 위해서 초조하게 처음 만들었다는 초조대장경을 또 만들었던 게 거란가의 침입대 스토리입니다 침입이 끝나고 나서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끝! 끝났습니다 에듀윌 학생이었습니다 내장은 감사합니다.